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이 T7 모델의 약간 저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H5 모델입니다. 아슬레타 올해 H5 모델이고, 사이즈는 T7과 같은 250 사이즈예요. 250 사이즈고, 250 사이즈에서 지금 이 제품과 T7 제품의 무게를 비교를 하면 한 1,2g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게 차이가 없는 제품이다, 두 제품이. 그렇게 볼 수 있고, 제품의 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H5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가 인조가죽이 사용됐다는 거, 전체가 인조가죽이 사용됐다는 거 말고는 아웃솔이라든지, 스터드 이런 스펙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신발 내부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웨이드 처리 타입,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동일하고, 이쪽 통, 이쪽 부분도 대부분 동일하고, 뭐 아웃솔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T7에서 느낀 느낌은 그대로 이 H5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게 T7 모델인데, T7 모델과 두 제품 사이에 뭐 길이감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분, 일본 측에서는 약간 이 인조가죽 모델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두 제품을 이제 똑같이 놓고, 그 다음 제가 제품의 실제 길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면, 사실상 길이상이나 이런 제품의 그 스펙상에서 차이는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어, 그냥 신발을 벗은 상태로서 이 두 제품을 이렇게 놓고, 그 비교를 하며, 전족부 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퍼라스트가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신어보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5를 신어보면, T7에서 느꼈던 아웃솔 이런 느낌들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 제품은 그 매직 레이스 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그 끝만 주어지는데, 이 끈을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묶으면, 묶어 보면 뭐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T7 모델과 길이감, 사이즈감은 거의 동일하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한번도 신지 않은 택이 달려있는 거 보시듯이, 한번도 신지 않은 새 모델이거든요. 새 모델이어서, 새 제품인데, 미사용한, 선입견상으로는 이게 인조가죽이고, 이게 천연가죽이어서, 약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막상 신고 나면 이제, 그런 우려가 거의 없이, 길이감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그 T7을 신으시다가 갑자기 새 제품을 신으시면, 전족부 쪽에 이런 쪽에서 홀드감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 20분 30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게 인조가죽 어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신발의 수준, 어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뭐 약점, 이런 것들이 그 T7의 천연 캥거루에 비하면, 쉽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아직까지 이 제품을 실제 착용하고, 경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발에 전달되는 어퍼 전체적인 느낌, 상으로는 뭐, 그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T7과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차이도 날 게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결국 이제 라스트 핏이, 좋아서, 그 신발과 발 사이, 그러니까 발과, 이 슈즈 사이의 여백의 공간들, 뜨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된 형태,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높은 밀착감, 이런 걸 주는 것들, 이 신발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잘 반영이 된, 상태의 신발이기 때문에, 구조자, 구조적으로, 신었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할 요소들이, 사실은 없다,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아웃솔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아웃솔, T7MG 자체가 갖고 있는, 아웃솔의 특성, 과그립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스터드 프레셔가 거의 없다라든지, 그런 점에서, 이제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T7MG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일로 내려오더라도, T7MG 갖고 있는, H5MG로 내려와도, T7MG 갖고 있는 장점들은, 고스란히 거의 대부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라스트 핏 자체가 좋기 때문에, 소재가, 인조다 캥거루다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모델인 경우에, 아슬레타 E, T7MG, H5MG는, 공히, 어퍼의 소재가 뭐냐에 하는 것은, 부차적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슈즈 라스트 핏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솔 미드솔이 갖고 있는 장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나도록, 설계된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실착 테스트를, 뭐 하나만 하죠 사실, 왜냐하면 이미 T7MG에서, 이런 형태, 제 발 조킹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신고, 공을 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퍼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냐는, 사실 크게, 그, 다져질 게 없기 때문에, 요소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힐 쪽도,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벗겨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힐 쪽이 또,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잘 물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신고 운동을 해보면, 이 아웃솔 위에, 얼마나 장점이 있느냐 하는 거를, 그,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어, 이제, 이게 T7의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발이 좋은 거 아니냐, 느낌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캥거루 가죽도 캥거루 가죽이지만, 이, 그니까, 이 아스레타의, T7이나 H5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이, 밀착감, 신발과, 그 다음에, 축구화사의 공간에, 이격을 없애주는, 이, 미드솔, 그 다음에, 이, 인솔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구조, 어퍼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이 제품도, 손을 넣고 이렇게 만져보면, 앞쪽에서부터, 미드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아치를, 그, 받치는 형태가,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도드라지거든요, 인솔을 빼고 이렇게 만져도, T7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치쪽이 이렇게, 그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신발을 우리가 이렇게 신었을 때, 보통 인솔에 의지해서, 이렇게 아치를 잡아주는, 여기 인솔이 있다고 하면, 인솔을 눌러서, 이렇게 아치가 받쳐지는 형태로, 대부분 끝이 나지만, 이 제품은 신발 내부에, 인솔을 빼고 이렇게 신어보면, 슈즈 바닥 안쪽에, 이쪽 부분에서 이미, 아치쪽이 살짝, 그, 올려져 있는게 느껴지거든요, 아치를 받치고 있다는게, 그래서, 그 느껴있는 것들을 이제, 이 인솔 부분이, 추가적으로 메꾸면서, 체중에서 인솔이 눌러지게 되면, 그 눌러진 힘웨어에서, 신발이, 그 발의 바닥이, 슈즈 바닥에, 완벽하게 딱 달라붙는, 요 상태에서, 밀착이 딱 되면서, 눌러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격이 없다는거, 그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핏이 딱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사실은, 이 신발의 다른 약점, 찾기가 힘들어지죠, 뭐, 여기에 어퍼에, 지금 전족부 쪽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 가죽의, 두께, 이런 것들도, 지금 막상 신고 있으면, 이게 사실, 5mm 정도 두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신으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적게 느껴지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신발이다, 아슬레타는, 다만, 그러면, 인조 가죽만의, 장점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하는거가, 우선 가장 큰 장점이고, 두번째는, 그 가격 대비로, 이제, 기본적인, 축구화로서의, 기본 성능들이, 잘 갖춰져 있는거, 그 다음에, 뭐, 천연 가죽과 대비, 캥거루 가죽과 대비했을 때, 이, H5만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역시 관리의 편리성이죠, 인조 가죽이라는거는, 예, 쉽게 아주 설명을 하면, 일종의, 우리가 신고 있는 양말이나, 이런 옷처럼, 일종의 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천들은, 그, 그냥 빨아주기만 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물론, 뭐, 추가를 계속 빠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만큼 물에 젖거나, 뭐,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 만약에, 그, T7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서, T7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들은, 다 누릴 수 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 약점이라고 할게, 딱히 없어요, 이 신발은, 물론, 조킹에 따라서, 잘 안 받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개인의 조킹만 잘 받쳐준다 그러면, 가격이, 14,000엔 정도, 일본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12만 몇 천원, 소비자, 세금을 포함한다 했을 때도, 한 13만원 정도의, 제품치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사용 편의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현재 시중에 있느냐, 경쟁 모델이, 경쟁 모델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좋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G 인조 가죽 버전들, 니트도 인조 가죽이니까, 결국에는, 울트라라든지, 그 다음에, 킹, 얼티메이트라든지, 그런 제품들과, 데뷔를 했을 때도, 훨씬 더, 이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또, 뭐, 아지다스나, 나이크에서 나오는, 에이지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델들보다도, 어쨌든 신발의 전체적인 밀착감, 발과의, 그런 것들이 발군이기 때문에, 음,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아마추어 분들, 물론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엘리트 선수로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에, 이런 제품을 갖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T7과 이 두 제품을 운용을 하면서, 어, 어, 운동량이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약간 비가 내렸다, 슈즈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보조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 제품을 그냥, 아마추어로서, 생활체육에서, 메인으로 써더라도,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나, 특이한 아웃솔, 거기에,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높은 핏감,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실착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T7도 그랬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구, 실착이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핏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신어도, 전혀 발에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실제 신고, 뛰면서, 과연 이 H5은 또, 인조가죽이, 에어퍼는,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